오우야 김효주 오늘 이런 장면이 두 차례나 나오는데요 네 이거 약간 언더 경사를 타고 다시 내려가겠는데요 아 저 정도 샷은 이 버디 줘야 돼요 페어웨이에서 지금 핀이 약간 그린이 솟아 있기 때문에 그린이나 핀의 바닥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 거의 들어갈 뻔한 공인데 그린 뒤쪽 엣지에 맞고서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김효주 선수 역시 아주 좋은 버디 찬스 들어갑니다 김효주 오늘 보기 없이 버디 3개째 자 김효주 선수도 공동 선두가 됐어요 왼쪽 안쪽